영어회화가 술술 풀리는 문법 영어회술법 네, 영어회술법 13탄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3인칭 단수, 동사 변화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고요. 자, 먼저 3인칭 단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동사의 변화 규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일반 동사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어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다. 자, 그리고 비동사, 조동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동사는 우리 mre에서 배웠잖아요. 그거랑 전혀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반 동사란 뭐냐? 주어의 행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낸 말이고 주어 다음에 쓰여서 서술적인 의미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술적인 걸 어떤 걸 서술하느냐? 주어의 어떤 걸 서술하느냐? 행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게 일반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동사를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사들 편도 많이 올려드리고 우리 단어 편 많이 올렸잖아요. 꾸준히 공부하셔서 이것들은 다 외워주셔야 돼요.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어휘력이 발전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뼈대 배우는 거잖아요.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반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 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동사는요. 어떻게 쓰이냐면 자, 먼저 이 like라고 하는 동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주어가 뭔가를 좋아한다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사용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요. 항상 서술어가 서술하는 말이 문장의 맨 끝에 놓여요. 이렇게 문장의 맨 끝에 놓이지만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쓰입니다. 주어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랑 짝지처럼 같이 와요. 바로 옆에서. 자, 그러면 주어가 뭐냐면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주어가 나는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은요. 목적어가 주어 다음에 와요. 나는 고양이를. 그리고 좋아한다 해서 동사, 즉 서술하는 말이 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주어 다음에 와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좋아한다 고양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들어 보세요.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I like cats. 나는 좋아한다 고양이를. 잘 만드셨습니다. 어떻게요? 동사의 원형 그대로를 주어 다음에 써서 만든다고요.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 동사는요. 자,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플레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 볼게요. 놀다 또는 경기하다, 연주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것도 또 역할을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하지만 오늘은 경기를 하다. 이거로 할게요, 뜻을. 자, 근데 우리 오늘 경기를 할 건데 뭐냐? 축구를 경기할 거예요. 자, 우리는 경기한다, 축구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만들어 보세요. 주어가 우리는이에요. 그러면 We play soccer. 네, 잘 만드셨어요. 주어 다음에 쓰여서 문장을 서술하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경기한다. 축구를. 잘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일반 동사가 어렵지 않아서 무조건 단어들만 많이 외우면 무진정하게 쓸 수 있는 게 일반 동사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왜? 주어 다음에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문법 사항으로 가지고 왔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3인칭 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 3인칭 단수라는 녀석 때문이에요. 3인칭 단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서술하는 말이 주어 다음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3인칭은 주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인칭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 인자에다 칭할 칭자 해서 인칭,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주인공, 주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3인칭이니까 세 번째 인물을 칭하는 거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인물을 칭하는 건 뭘까요? 네, 1인칭은 나, 나는입니다. 아이. 자, 2인칭은요? 내가 아니니까 상대방인 너입니다. 그러면 나나 너가 아닌 제 3의 인물을 칭할 때 3인칭 단수라 하는데 단수는 뭐냐? 호딘자를 써서 하나 올 때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물 나나 너가 아닌 제 3의 인물 한 사람일 때입니다. 한 사람인 남자인 그는은 히 여자인 그녀는은 쉬 또 동물이나 사물이 왔을 때는 잇, 그것은 입니다. 이것을 3인칭 단수라고 해요. 뭐라고요? 히, 쉬, 잇. 자, 나나 너가 아닌 제 3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3의 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수라고 해서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복수도 있나요? 네, 있어요. 이거 보세요. 네, 이거. 데이는요?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 나나 너가 아닌 제 3의 인물들이에요. 들, 아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면 데입니다. 또 나를 포함시켜서 1인칭 복수용이 있어요. 우리는 있습니다. 위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2인칭 복수용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1인칭, 2인칭이 아니고 복수도 아닌 것들 이거를 3인칭 단수라 합니다. 자, 히, 쉬, 잇에 해당되는 걸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3인칭 단수란 건 뭐냐? 요런 것들이에요. 뭐냐? 사람의 인물 자,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사물 사람을 진칭해서 쓸 수 있는 말들 요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와야 돼요. 자, 셀리 여자죠. 그죠? 셀리, 빌리, 더 더그 셀리 빌리는 사람 이름이고 더 더그, 그 개 This man, 이 남자 My mom, 우리 엄마 The teacher, 그 선생님 요거 다 3인칭 단수들이에요. 아셨죠? 자, 3인칭 단수 히, 쉬, 잇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3인칭 단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이게 3인칭 단수인지 요게 히, 쉬, 잇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제가 바꿔볼게요. 자, 셀리는요. 여자니까 쉬, 여자 하나로 받으니까 쉬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빌리는요. 너무 쉽죠? 히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남자니까. 그죠? 남자 한 명 더 더그는요. 어, 맞아요. 사물이나 동물은 이수로 받는다 했어요. 자, 여러분 해보세요. This man은요. 남자잖아요. 그렇습니다. 히죠. 잘하셨어요. My mom은 여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래요. 쉽니다. 그래서 티처는요. 그러면 아, 여성인지 남성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쨌든 쉬나 히 한 사람이겠죠. 요런 걸 모두 3인칭 단수라 한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3인칭 단수 일반 동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like 아까 똑같아요. 좋아하다였죠? 아, like, catch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니라 이번에 그녀예요. 그녀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겁니다. 자, 3인칭 단수가 왔는데 그럼 뭐가 틀려지니까 제가 오늘 하는 거겠죠. 뭐가 틀려지냐면요. 바로 요것입니다. 그녀는 좋아한다 고양이를. 네, 그녀는 좋아한다 고양이를. 근데 어떻게 됐어요? she like cats가 아니라 she likes cats입니다. she likes cats. 그녀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녀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요거 만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s가 붙는다고요. 요게 틀립니다. 다들 귀찮게 생각되시죠? 자, 근데 이게 쟤네가 쓰는 말버릇이라는 거예요. 이 문법은 다른 게 아니라 말버릇이에요. 문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문법은 말버릇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말버릇 같은 거 그게 문법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she likes cats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심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go라고 하는 동사를 쓸 건데요. 그는 간다 학교에 이겁니다. 이걸 만들 건데 여러분 자, 그는 학교에 간다인데 뭐가 들려지느냐면요. he goes s가 아니라 얘가 es를 써요. 그는 학교에 간다. 이겁니다. 그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된다고요. 영어 어트는요. 근데 goes s가 아니라 es를 쓴단 말이죠. 아, 선생님 이거 뭡니까? 얘네 뭡대로입니까? 뭡대로가 아니라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문법이라 한다. 자, 이걸 뭐라 한다? 말버릇이라 한다. 자, 어떤 말버릇이 있냐면 얘네가 책에 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요. 자, 그럼 따라와 보세요. 이거입니다. 아이고, 요것만 외우면 돼요. 요것만 외우면은 끝입니다. 삼인칭 단수 동사 변화 규칙 즉 문법 입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동사 원형의 s를 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모두 일반 동사가 삼인칭 단수 올 때 그냥 s만 쓰면 되는 거예요. 요거 너무 간단하죠? 근데 요렇게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걸 외우면 돼요. 자, 두번째 보세요. 동사가 끝날 때 말이에요. o나 s나 x나 ch나 sh로 끝나면 s가 아니라 뭐다? es나. 아까 그 go처럼 goes es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걸 외우셔야 돼요. 끝날 때 뭘로 끝난다? 아, 스펠링이 o나 s나 x나 ch나 sh로 끝난다. 아셨죠? 아, 그럼 선생님이 스펠링을 다 외워야 되나요? 네, 보통 다 외워야 된다고 하지만 말버릇이니까 이제 외워두시면 되겠죠? 이것들을 만약에 요런 것들이 오면은 es를 붙여서 한다. goes 해서 es가 온다. 요거를 외워두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동사가 자음 플러스 y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면 y를 i로 바꾸고 es다. 이겁니다. 어렵게 느껴시죠? 자, 이겁니다. 포인트는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면 y로 끝났을 때가 특이한데 아주 특이해. 특이한데요. 자음 더하기 y로 끝났을 때가 특이합니다. 이 y를 i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얘처럼 es를 붙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거 좀 이따 예문을 할 테니까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모음 더하기 y로 왔을 때는 오늘 네 번째 만들어놨죠? 모음 더하기 y로 끝났을 때는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s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음 더하기 y로 끝났을 때가 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외우는 포인트는 뭐다? 2번하고 3번이에요. o나 s나 x나 ch나 sh로 끝났을 때 es 자음 더하기 y로 끝났을 때 y를 i로 바꾸고 es 요겁니다. 아셨죠? 자, 예문 볼게요.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자, 동사 원형의 s 대부분의 일반 동사들은 그냥 s만 붙이면 돼요. 3인칭 단수가 왔을 때 she나 he나 it이 왔을 때요. 그럼 어떻게 했나? make는 만들다 makes 달리다 runs 읽다 reads 말하다 talks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예문이 궁금하시죠? 제가 예문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go 5로 끝났잖아요. 어떻게 된다? goes es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어가 he나 she is이 왔을 땐 어떻게 된다고요? goes 가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iss 그리워하다 라는 뜻인데 자, 어떻게 된다고요? miss 가 됩니다. miss 아셨죠? she나 he가 왔을 때는 es가 붙는다. 왜? s로 끝났으니까. 자, fix라는 동사 고치다입니다. x로 끝났죠? 요것도 es에요. fixes 가 됩니다. 자, 보다 아셨죠? 이 관찰을 해서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게 watch입니다. 근데 ch로 끝났어요. 이렇게 어떻게 된다? es가 돼요. s가 아니라 es watches 자, finish도요? sh로 끝났죠? es가 됩니다. finishes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3인칭 단수 동사 변화 규칙에서 요 2번 요거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자, 동사가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면 y를 i로 바꾸고 es다. 아주 대표적인 게 study 공부하다. 아시죠? s,t,u,d,y로 끝나요. 근데 요렇게 자음 와 d브러 d 더하기 y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y를 i로 바꾸고 es다. 그래서 studies 가 돼요. studies 희나 시가 왔을 때 he studies she studies 가 됩니다. 하셨죠? 음 그 다음에 그럼 동사는 동사가 모음 더하기 y로 끝났을 땐 그냥 s 쓴다고 했죠? 그거는 이겁니다. 자, studies 는 is가 되는데 얘는 play는 어떻게? 그냥 s요. plays 왜? 모음 더하기 y로 왔으니까 이렇게 stays play는 놀다 stay는 머물다 buy는 사다 buy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2번과 3번은 따로 암기해 두시는 걸로 요 중요한 문법 사항이니까 외워두세요. 자, 그런데 제가 다섯 번째 예외 조항을 하나 가져왔어요. 요거는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건데 have가 해제가 돼요. have's가 아니라 have에 s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불지척으로 변해버렸어요. has로 가지다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부는 근데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보세요. 나는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어. 나는 가지고 있어 가방을 이거잖아요. I have a bag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어 가방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have가 has로 바뀐다고요. she has a bag이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외 조항으로 자, 그럼 이제 규칙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3인칭 단수 일반 동사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 요리하다 라는 동사인 쿡입니다. 자, 그들이 그 음식을 요리한다. 그들은 요리한다 그 음식을. 그럼 여러분 they cook the food 하면 됩니다. 근데 그녀가 요리한다 그 음식을 하면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얘는 그냥 s만 쓰면 돼요. 자, 어떻게? she cooks the food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s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두 번째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했었죠? 공부하다 라는 동사인 study. 3인칭 단수가 주어로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자, 너가 공부할 때는 너는 공부한다 영어를. you study English이에요. 그죠? you study English.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he가 될 때는 자음 더하기 y로 끝났으니까 y가 i로 바뀌고 es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he가 왔을 때는 he studies English가 됩니다. 그는 공부한다 영어를.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끝마치다 라는 동사 finish입니다. 자, 끝이 sh로 끝난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된다? 3인칭 단수가 왔을 때 es를 쓴다 했죠. they finished their job. 그들은 끝마친다 그들의 일을. 이거예요. they finished their job. 데이빗이죠, 데이빗. 데이빗은 3인칭 단수 뭘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he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겠죠. 사람 이름은. 그러면 데이빗은 끝마친다 그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finish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sh가 왔으니까 es가 더서 David finishes his job이 됩니다. 아셨죠? 자, finishes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인칭 단수 일반 동사 쓰는 거 배웠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오늘 외울 게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여러분. 꼭 외워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날이 발전하시고 자,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영어 아주 유창해지세요, 여러분. 자,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